캠을 키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캠 키기 전에 내 친구들만 왔었거든 야 이 새끼 이 새끼 혼자 찐따같이 방송한다 크크크크 야 구독은 해드림 크크크크크 말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은근히 많이 봤던 것 같아 10명에서 20명 봤었거든 그리고 방송 팬이야 캠을 딱 키니까 30명에서 60명까지 올라갔어요 캠을 켰는데 진짜 찐따 같았어요 솔직히 리액션 같은 것도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아웃트로에다가 이게 만원 리액션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못하지 그리고 멍멍멍 리액션도 만원이었어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 이거 원톨이었어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걔가 땅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애니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딴돈돈돈돈돈돈돈돈 딴돈돈돈돈돈돈돈딴 따란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거든 애니메이션 노래 중에 아 엘롱하peł 걔 뭐지? 현재...